LA시 의회가 도로 보수비 충당을 위한 판매세 인상안을 11월 주민 투표에 붙일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곳곳에 파톨과 크랙으로 불편을 겪는 LA 주민들의 모습을 코믹하게 담은 패러디 뮤직비디오가 나와 화제입니다. 김한일 기자입니다. 터렐 윌리엄스의 해피 음악에 맞추어 LA시 곳곳을 도로를 걷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울퉁불퉁한 길거리의 크랙과 거대한 파톨 등이 이들의 걸림돌이 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걷다가 넘어지고 조깅을 하다가 넘어지고 출근길에도 연인들의 데이트길에도 크랙은 어김없이 이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강아지를 안고 가던 여성은 강아지까지 크게 다칠 뻔했고 휠체어를 타고 가던 여성은 크랙으로 인해 길 옆의 울타리에 부딪혀 위험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뒤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 위로 또 넘어지며 한 번 더 다치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LA의 배우이자 작가인 호노라 텔봇이 제작한 패러디 뮤직비디오는 캐니언드라이브와 버몬테비뉴 두 곳에서 촬영됐습니다. 텔봇은 자신이 시의회에 연관돼 있거나 정치적인 의도로 제작된 비디오는 전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LA시의회에서 45억 달러에 이르는 도로 보수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판매세를 0.5센트 인상하자는 안이 상정돼 이 뮤직비디오는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도 개인 트위터를 통해 이 뮤직비디오를 공유하면서 지금이 LA시 도로 보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는 7월까지 도로 보수를 위한 판매세 인상안을 11월 주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